하..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같이 작업해 주셨던 PD님은 지금 울고 계시더라고요. 다 막 울고 있고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.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그게 제일 컸던 거 같아요. 거진 이제 1년 전에 거진이 아니라 딱 그때가 3, 4월이었으니까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였던 거 같아요. 그런 상태로 이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앨범이고 사람이 참 감정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를 많이 겪고 너무 즐겁게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든 앨범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또 회사에서 엄청 즐거운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서 더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워요. attendees all 이 시간입니다. 너무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เลย effectivement. 응원해주세요.